한국GM 주식회사가 9년 만에 적자 탈출과 함께 흑자 전환에 나섭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GM의 신차 출시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와 쇠보레, 캐딜라, GMC의 멀티 브랜드 전략이 있습니다. 로베르토 램펄 한국GM 사장은 22일 인천 중국 파라다이스시에서 열린 GM 브랜드 데이에서 도전적인 외부 사업 환경 속에서도 올해 손익 본기점 달성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2023년부터는 성장 비즈니스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램펄 사장은 GM의 전동화 미래, 성장 전략과 이에 발맞춘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 계획, GM 한국 사업장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GM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플랫폼 이노베이터를 선언하며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뛰어난 전기차 포트폴리오와 함께 얼티업 및 얼티파이 플랫폼을 통해 교통사고 제로, 탄소 배출 제로, 교통체증 제로라는 트리플 제로 비전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35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입니다. 램펄 사장은 한국GM도 2025년까지 전기차 열개 모델을 국내 시장에 출시해 고객들에게 전기차 선택의 폭을 넓히며 국내 수입 브랜드 중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GM은 이날 프리미엄 픽업 SUV 브랜드 GMC의 국내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첫 번째 모델인 시에라 드날리를 공개했습니다. 국내완프 facto 지 port장은 obviamente 고객들에게 전기차 법무를 가진 수입 Intense 그래서 이 문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